내외복사근이 만나는 지점인데 12번, 12번하고 장골론 사이, 여기 이제 벨치 버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외 복사근과 내복사근이 서로 교차점이에요. 여기 이렇게 누르면 트림이 나온다 그래서 벨치 버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압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트림이 나게 되고 트림이 나면서 위상이 같이 따라올라면서 식도염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위장장애로 연결이 돼서 사실은 내복사근의 압통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건데 치료는 저쪽 가서 하고 있다는 거죠. 내복약 치료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제 나쁜 자세로 의자에 걸터 기대고 앉아 있거나 이랬을든 자세를 계속 반복한다면 벨치 버튼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고 몸을 많이 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탁구 선수들처럼 그런 사람들도 많이 근막통증에 의해서 트림 같은 걸 하게 돼서 식도염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외복사근은 외복사근은 이렇게 가슴에서 흉곽에서 하복 방향이고 내복사근은 장골에서 명치방향입니다. 이렇게 S반도가 되는 거죠. 이렇게 S S S S S S 자 그래서 이제 축으로 놓고 마사지를 해야 후면도 마사지를 할 수가 있죠. 자 이때 이제 면적이 크니까 수장으로 하지 마시고 전환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. 자 골반을 축으로 해서 후부를 오픈하고 앞쪽으로 갈 때는 골반을 당기세요. 내복사근 외복사근은 이제 반대죠. 위에서 아래로 후부, 축부, 전부 치골 결합부 치골 결합부 방향입니다. 여기 반월선이 있으니까 반월선은 복지근이죠. 뭐 실전에서는 그냥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했으니까 치골 결합부 방향으로 반월선에서 결합부 방향으로 갑니다. 자 축부, 그 다음에 이제 주두를 이용해서 하복결 자 후부 후부 외복사근 축부 외복사근 전부 외복사근 자 후부 내복사근 후부 축부 축부, 내복삭은 상부, 후부, 축부, 상부. 결과적으로는 대각선으로 위에서 아래로, 아래에서 위로 해서 S반드를 계속 연결해서 마사지를 하면 뇌 복사근을 마사지하게 되고 그 텐션이 여기 벨치 버튼에서 약간 이완이 되면 내장성 질환 같은 증상들이 없어지게 돼요.